안녕하세요 프로 인스타그래머 여러분 김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딸 바보들을 설레게 할 깜찍한 손님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. 근데 옆에서 봤더니 눈썹이 진짜 인형 같다. 보고 있는데 좀 창피할 정도로 예뻐. 내가 창피할 정도로. 엄마가 혹시 이렇게 해주신 패션이 아니면 올리비아가 원하는 패션이에요? 제가 원하는 패션이에요. 우리 어린아이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패션셋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타고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. 인스타 뷰티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올리비아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. 우리는 태그인과 함께한 패션에서 나오는 패션을 봐주신 다리게 해주신 사람입니다. 우리 어린아이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패션을 봐주신 다리게 될 수 있는 패션. 또한 2018 adjusting 맞는 패션이 두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침에 활용한 타이페geschp tem을 단지 제시키는 그 패션의 힘이 있어서 횐질을 받았습니다.